아무리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받아서 주님의 형사 임시소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여러가지 신비로운 것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회가 가진 생존력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강력한 적들이 많이 있어서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 또한 성전 지도자들 바리세인 사두개인 등등 또 헤롯으로 대표되는 여러 권력 또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권력 등등이 그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는 일치하여 얼마나 심하게 어렵게 했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선배들께서는 끌려가시기만 한 게 아니라 얻어맞기도 하시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셨고 또 죽임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 보니까 그때 그분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세력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지만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구주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으니 교회가 가진 생명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약하지만 강한 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고 오히려 승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진 생명의 능력 생존의 능력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약하기 그지 없지만 강한 것들 틈새에서 살아남고 이겨나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절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약하고 우리 주변에는 강한 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도 선교회의 보고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리적인 핍박을 받은 사람이 무려 2억 1,50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들어서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평가한 기독교 박해 지수를 1위부터 10위까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인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의 동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이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안에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정권을 비롯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교묘한 법령들을 통해서 기독교 사학들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금지 조항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것들이 인권이나 평등이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과 사입이 퇴폐적인 쾌락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집요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에서 대로 사역에 눈이 먼 사람들이 교회를 분쟁의 도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무서운 질병의 진단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인간관계로부터 아픔을 겪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따로따로 다가오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다 얽히고 설키고 연계하고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에 비해서 이 적들이 너무나 많고 얼마나 강한지 도대체 감당하기 힘든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더 강해져서 이 적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틀렸다 강해져서 이기려고 하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비결은 따로 있다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셨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훈련화 나오셔서 기다리던 성도들에게로 가셨고 이분들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노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의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적 기도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끌려가서 고통받다 왔습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슬픕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에게도 군대를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많은 재물을 주셔서 저들을 압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해지기 위한 기도를 들이신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담대해지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기 담대하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과 삶이 맑고 깨끗하여 어디에도 거리낄 것이 없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앞에서나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을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31절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은 담대해졌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강함이 아니라 담대함이었습니다 강해졌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은 별로 이런 방법으로 이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기기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좀 강해져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적들이 무장을 갖추고 온다면 우린 더 많은 무장을 적들이 돈의 힘으로 우리를 억압한다면 우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적들이 어떤 지위로부터 우리를 억압한다면 우린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강해져서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무서운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강한 걸로 따지면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하심으로 승리하셨느냐 아닙니다 정반대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나셨고 저 시골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초라해 보이셨고 예수님께는 칼 한 자루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때리면 맞으시고 끊으면 끌려가셨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강해지셔서 이기려고 하신 주님이 아니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의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한 자가 한다기보다 담대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한쪽 뺨을 때리고들랑 반대뼘 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적을 때려 눕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교에 그 절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적과 맞서 싸우다가 내가 힘이 약해서 붙들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 그게 순교입니까 순교는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순교는 일방적으로 업신여김 당하고 끌려다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사탄에 대해서 완벽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승리를 나도 거두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교회가 갑자기 교회됨을 상실하고 기독교 왕국처럼 전락된 일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 왕국으로 전락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구 기독교 국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 서구 기독교 국가는 그 힘을 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여러 연약한 나라들을 무차별 공격해서 점령했고 식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예배당을 세우면서 우리는 선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총칼이 먼저 가면서 제압한 다음에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따라가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힘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이 선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그 모양으로 남겨두셨겠습니까? 아예 베드로 같은 사람은 부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군사 훈련을 많이 받고 신체가 우람한 사람들을 제자로 모으셨을 것이고 오병 이어의 현장에 몰려왔던 사람들을 다 군사로 세워서 첨단 무기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빨리 점령해서 천하를 통일해라 죽여도 괜찮다 다 점령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끔찍이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칼 한 자루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힘을 가지고 강함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권모술수와 군사력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복음에 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기독교 왕국화되는 순간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실수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으면 목사님들부터 이 땅에 세계적인 대형교회가 몇 개나 있는가 손꼽아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건 우리는 강해하는 은근한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도 많고 우린 사람도 많고 우리는 돈도 많고 우린 시설도 많고 우린 대단해 그러면서 웅장한 예배당을 미소를 지으며 올려다보는 그 순간 이미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왕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연약함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큰 교회지만 강함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함과 담대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강함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소유와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강함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나타나다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내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언제까지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로부터 그 강함의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기 원하는 성도는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머리에 우리 선배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군대가 생겼거나 갑자기 억만금이 생겨서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24절은 그분을 가리켜서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주제 하나님은 마녀를 창조하셨고 마녀를 통치하시고 마녀 위에 계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적이 강해도 하나님 더 강하시고 그들이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 더 많이 가지셨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26절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시편 말씀을 직접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고 빌라도 총도 있고 로마 황제가 있고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악을 꾀하고 있지만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시며 그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를 비웃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우리들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선을 맞추고 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장구름이 끼고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불 때 거기서 고통을 받지만 비행기를 타고 먹장구름 위로 확 날아오르면 그 위에는 찬란한 빛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수준 사람들의 수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적들의 수준에 눈을 맞추고 있으면 고통받지만 아예 쑥 초월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순간 우리들은 은총의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더쌤 뺄쌤 하면서 네가 맞았니 내가 맞았니 막 다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수준에서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난해한 미적분 문제도 척척 풀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철부지 아이들을 보며 빙글에 웃듯이 그 싸움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거기에 이르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여유를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한다고 나는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막 뭐라고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고 나는 더 심한 말로 모욕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소리 지른다고 나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준을 아예 쑥 높이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나에게 독한 말로 나오면 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잊지도 않은 말로 비방하더라도 나는 그의 선한 일을 사람들 앞에 칭찬해 주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품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부흥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뭐 가진 게 많은가? 아니요 저 사람 배운 게 대단한가 보지? 아니요 저 사람 든든한 뭐가 받쳐주는 누군가가 있나 보지? 아니요 아무도 없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도 언제나 여유롭고 언제나 담대한 근거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용기가 가득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에 나온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 눈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0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이다 나 전능자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제게 질문하셨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대단한 영락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저는 무력함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재주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저를 가만히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력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의 목회는 무력함의 목회가 돼야 되겠다고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력함의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아무것도 약속할 게 없는 것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주지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것 전교인 전도주일이 시작이 됐는데 내가 뭐 말주변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주일날 이 자리에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일날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영락교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새가족이 온 적이 없어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고 우리도 다 놀라고 오직 하나님만 안 놀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걸 넘어서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성령님이여 이마소서 하는 가사를 찬송으로 부를 텐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연약해도 담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승리를 주께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기원합니다 채우시 declar a 성령님의 말씀으로 thought 성령님의 말씀으로 기름에 mart bip city 성령님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